아아아아아아아아 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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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매한 게 이렇게 같이 그냥 얘기할 때는 어색하지 않은데 콘서트에서 한 번 커플 댄스를 췄어요 네 근데 춤을 추려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날 콘서트 끝나고 진한이 형한테 너무 어색했다고 잔노라 죽을 뻔했다고 나도 있었어 그 자리 난 얘기 안 했었어 난 얘기 안 했었어 근데 무대 아니고도 둘이 내가 왔을 때 어색해 근데 무대 아니고도 둘이 내가 왔을 때 어색해 아 정말로? 그러면 두 분 서로 한 번 마주 봐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아 그렇게 안 어색해 그렇게 안 어색해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아 그렇게 안 어색해 가리자마자 눈빛을 딱 10초 10초다 눈 버티면 어색한 거예요 눈 약간 눈 회피하거나 동공 흔들면 바로 누구나 어색하죠 왜 어색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너 야 범티면 하다 코 봐 코 보고 있어 코 보고 있어 코 봤어 코 봤어 야 중앙을 봐 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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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아 여행 아 아 하 아 뭐 아 아 아 아이콘팅!! 여기서 아이콘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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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팅!!! 아이콘팅! 여기는 뭐야? 와... 힘든다! 이번에는 준혜가 얼굴이 빨개졌어! 아이콘팅! 근데 지금 찬우씨가 아이콘 멤버 중에 가장 어색한 멤버로 준혜씨를 꼽았어요. 왜? 동갑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니까 눈조차 마주칠 수 없어요 준혜랑이. 왜? 그냥 그 정도가 아니야.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눈조차 마주칠 수 없다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데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너한테도 장난을 내가 쳤었는데 얘한테 안 치게 되더라고요. 장난. 장난 안 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화가 없어진 거죠. 약간 서운한 게 이거는 조금 된 얘긴데 제가 준혜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혜가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뭐 뭐해? 이랬더니 아씨 깜짝이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번호가 없어? 제 번호가 없어요. 그게 진짜 조금 서운한 그 약간 그 이후로 조금 얘가. 번호로 지운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없어요. 아 왜냐면은 저흰 이제 메신저로 대화를 하니까. 아 아 3 이게 나 안 하는 거잖아. 1 1 성공. 준혜야 너가 특히 어색해. 그래 난 별로 안 던지. 자 이거 없던지 안 던지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 여기는 그래도 보기 좋아. 여기 성공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 둘 셋 성공. 성공. 아이고. 자자자자자.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성공.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죠. 이거 너무 짧아. 니가 나한테 엎혀. 제가 나한테 엎혀. 어 내가 이거. 아 이거 너무 짧아. 아 이거 양말 벗으면 돼 양말 벗으면 돼.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여기까진 양말 아 시발 벗으면 돼. 여기는 대화도 안 해. 하나 둘 셋 성공. 유니어 커플 성공. 성공. 아니 이거 나갔어요. 신발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나 둘 셋 성공. 이거 더 접는다고 이렇게? 네. 우와. 또 접어요? 한 번 접어요. 한 번 이렇게 봐. 어 한 발? 한 번 괜찮아요 놀러봐. 내가 한 번 해볼게. 이제부터 이제부터. 뭐야 오오오오. 하나 둘 셋 성공. 오오오오. 아 이러면 됐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잠깐만 아직 발 안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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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안 돼. 어버야 돼 어버야 돼. 하하하하. 혼자도 못 써있라고. 저기 죄송한데. 둘이 얘기 좀 해요. 둘이 올라 없어 얘기 좀 해. 둘이 올라. 아 너 나 못 업어. 못 업어? 왜 뭐 또 업지? 해봐. 진짜 안 칠한가봐. 너무 어색해. 야 그거 목목구나. 하나 둘 셋. 다리 트세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뭐야 못했어. . 됐어요. 됐어. 들었어, 들었어. 5초가 됐어. 뭔지 알지. 아, 이러면 되지. 포인, 포인.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결친이 인정. 나도 아이디어 있어. 나도 아이디어 있어. 3초만 걸터 앉아, 앉아. 앉아라. 자기 밖에 나가면 안 돼 자 이렇게 아 저기 죄송한데 두 개가 두 개씩 저 제발 발 두 개나 나갔거든요 아니 너를 내가 이렇게 들면 되지 않을까? 너 들 수 있어? 어 야 좋은 생각이다 하나 둘 셋 다 점점 더 무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 1 2 3 됐죠? 아 이게 뭐야 1 2 3 1 2 3 구독 줘요 됐어